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맛을 봐주세요 맛을 봐주고 씹어 봐주세요 오 하람이 선수 먼저 맞췄습니다 뻥튀기 하나 땅콩! 땅콩! 오 아리 선수 또 하나 맞췄습니다 땅콩 땅콩 맞췄습니다 하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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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하나 맞췄습니다 2대 1인 사운드에서 어디선가 선수가 아닌 손이 나타났네 어 하람이 선수 여기서 눈을 보여주면 안됩니다 하람이 선수 눈을 가려줘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뭐라고요 아리 선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뻥튀기 네 아리 선수 세 개 다 맞췄습니다 뻥튀기 땅콩! 아 하리보까지 자꾸 안보이던 선수가 아닌 손이 자꾸 흔들어대서 정신이 없군요 어 하람이 선수 이 가운데서 느긋하게 뻥튀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포기하고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지금 어 로아 선수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하람이 선수 다 맞췄셨나요? 네 뻥튀기 말고 또 뭐 있었나요? 땅콩! 땅콩! 땅콩이랑 하나 더! 젤리! 젤리! 어 하리보 젤리 딩동댕동!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